주 너를 지키리. 아주 은혜로운 창의였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우리 2층, 3층, 4층 모자실 우리 해외생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의 평안을 회복합시다. 이것을 말씀해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나라가 치킨 공화국이래요. 치킨 공화국. 왜 이런 말 하느냐. 그만큼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그렇게 사 먹어서 치킨집이 많대요. 저는 별로 치킨 안 좋아합니다. 일단 치킨이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KB검용지주경영연구소에서 나왔어요. 치킨집이 얼마나 하느냐. 우리나라에 전국 3만 6천 개 있어요. 전세계 맥도말랄드 지점보다 더 많다. 요즘 치킨 붐이 막 일어나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치킨 플러스 맥주 그래가지고 치맥이라고. 또 별말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치킨을 죽인 자는 미워하되 튀긴 자는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런데 이런 치킨을 즐기는 이면에 우리 사회에 아픈 단면에 있어요.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퇴직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소액자본으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치킨집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그렇게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일거리 자던 것이 손쉬운 것이 치킨집이다. 굉장히 치열하죠. 평균 생존율이 2.7개월이에요.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생존할 때 다 없어진대요. 그런 현상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1, 2, 3등급은 치킨을 식이고 4, 5,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 8,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그러니까 치킨 식이 몰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라. 치킨집 만드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 대리점은 더 많대요. 그리고 요즘은 커피 전문점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불안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는 것이 그냥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눈을 뜨는 순간 생존에 대한 이 염려와 언제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는 불안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보면서 참 한 주간 동안 피튀기를 하다가 앉았구나. 가족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회사 사장 듣기는 좋아도 그 하는 날까지 고생이요. 고생하려면 월급적이 훨씬 편하긴 편해요. 주는 것 받으면 그것만 또 뭐 그것도 쉽습니까. 위에 눌리지 밑에 당기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장식의 삼량 현장이 편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좋겠다. 부럽습니까. 물어보세요. 돈 많아 보니까 막 벤저 타고 다니고 그냥 막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그렇게 잘 사는 것들 물어보세요. 이건희 회장은 살았는데 죽은 줄 잘 몰라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최고 부자 삼성과가 다 이혼했어요. 이혼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고통을 당했다는 증거지.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리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육체 가지고 사는 인간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 나만 당하고 나만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 오늘 찬양 요즘 노 집사가 상당히 영감이 좋아졌어. 신학교 가더니 말이에요. 영감이 아주. 벌써 내가 이 본문까지 다 감을 잡아 보니까 입 딱 맞아뜨린 게 찬양하고 딱 설교하고. 눈물 골짜기예요 사실. 한숨 골짜기라고.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얼굴 펴고 웃는 건 또라이 외에는 다 심각해요. 정신병자 외에는 얼굴이 다 굳어있어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전 세계에서 더 그래요. 염려 걱정이 엄청 많아.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느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차별화된 삶을 예수 믿는다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죠. 그들과 똑같이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한 달 즐겁고, 1년 즐겁고, 10년 즐겁고, 나머지 불안한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로 문제, 사건, 아무리 닥쳐도 나와 상관없이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참 평안과 참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오고 오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절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눈만 뜨면 다가오는 문제와 사건 앞에 절대 감사할 수 있느냐. 세상에 어디에서도 답을 못 줍니다. 오늘 부모 말씀 통해서 영원계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애로서 영증의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정거의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평강이 이만한 통로입니다. 6, 7절을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리포 4장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빌리포 전체 주제인 기뻄의 삶을 살아라. 바울이 지금 봄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세월함을 차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 맨시원에서 편안한 가운데의 기뻄으로 살아라. 감사해라. 그 말이 아니.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안 누리는 기뻄 너희다 아냐? 내 환경에 기뻐하고 감사할 상황이냐? 세월함 차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보금의 능력은 너희들이 아냐? 나를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보금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있냐? 아니면 가져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빌리포에서 시작하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삶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반복해서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주변에 결코 기뻐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슨 기뻐할 일이 크게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전제가 뭡니까? 주 안에 있으라. 주 안에. 돈 안에서 아니. 출세 안에서 아니. 주 안에 있으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서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인별의 영업무지까지 다 끝냈다. 이 답과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생 최고의 가치, 최고의 배경을 가진다라고 하면 놓치면 안 돼요. 문제 왔다고. 자존심 상하라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억울한 손에 좀 봤다고. 흔들립니까? 누가 막 백 명이, 천명이, 열명이 욕설을 한다고. 말도 아닌 없는 근거 가지고 누명 뒤집어진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그 답 안 나온 사람이요. 그 결론 안 나온 사람이요. 그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대부분이 다 자빠집니다. 자동심 한 번 건드려버리면 다 때려쳐버립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염려, 건심, 걱정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랬어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때에 구할 것을 인상섬에 구하지 말고 염려함에 구하지 말고 불신앙함에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서 기도하는 표정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너무 찡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래. 물론 집중하느라 자기도 모르게 찡그러지는데 너무 그래. 기도하며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하면서 걱정한다니까 보통 사건 아니에요. 슬칸 해놓고 나오면 똑같이 걱정합니다. 기도 말하냐. 밤새도록 철학 기도해놓고 오면서 그대로 본 대로 또 걱정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장세 3장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압려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안 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똑같이 열랍니다. 예수 믿는데. 그런데 새 가족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를 압려하다가 전도받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니, 도대체 교회에 나오면 좀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염려결정이 더 많이 생겼어. 영적 신분이 변화됐는데 구원의 은혜 받아 너무 감사한데 더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겨. 여기에 착각이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신분이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두 종류예요. 소속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 자식이냐. 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마귀도 아니고 나는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 소속이예요. 안 믿어지는 그 자체가 불신하니까 마귀 소속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예요. 마귀 식인들 했다고. 제사 지내고 마귀 좋아하는 거 우상 숭배하고 마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마귀가 건드릴 필요는 뭐 있어요. 가만히 놔두지. 네 아버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하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떡해요. 마귀 고향이 지옥이잖아요. 결국 지옥 다 들어갑니다. 지옥 가는데 그 고향에 다 갈론들이니까 가만히 놔둔다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슬로 다 지옥 가요. 가만히 놔두면. 그런데 예수를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 고향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좋을지 예수 믿어가 다른 데 간다네.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어버려가 자기 자식인데 하나님께 뺏겨버렸어.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자식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전도자 통해서.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공격하지요.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였던 가족들이 예수 믿어. 제사 안 지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이상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나를 낳은 아버지 엄마하고도 관계가 이상하게 됩니다. 갈등이 옵니다. 친척들, 친구들까지, 주위의 사람들까지, 불친 친척, 불친 친구들이 어디 놀러가죠? 아니, 나의 교회가. 교회?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지금 흐락산에 엄청난 가을 단풍이 불. 아니, 뭔 교회? 다음에 가. 같이 가. 야, 나 안 돼. 관계가 어떻게 돼요? 갈등합니다. 감당 못할 만큼, 힘들 만큼 관계가 이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 때문에 자꾸 사단의 일을 만듭니다. 주위 사람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뺏기지죠. 염려와 건심이 그냥 일어나지요. 갈등이 일어나지요. 이건 교회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가면 당장 무슨 일이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살아야 되나? 제일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면 이럴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보금들은 귀가 열려야 돼요. 귀면 귑입니까? 귀에 있는 잔 들을 지어다. 귀가 없습니까? 안 들립니다. 우리 구상찬 전 의원은 오늘 비서관을 같이 왔는데 잘 안 들릴 거예요. 아까 서러운 이야기는 들리지만 영적 눈에 들어갑니다. 안 들려요. 뭔 말이에요 저게. 지금 말이에요. 안 들리면 귀는 있는데 안 들려요. 눈이 있는데 안 보여요. 마음이 똑같이 있는데 안 담겨요. 이렇게 불신자하고 구원받은 자와 못 받는 차이가 이렇게 틀린다. 그런데 영의 눈이 딱 열린 사람은 짧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비빡해라. 욕해라. 비빡해라. 두고 보라. 시간 지나면 너희들이 다 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영양보다 다 하나 앞에 나와서 나처럼 예배될 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겨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인도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사자의 확신. 기도한 감의 확신. 승리의 확신. 나는 승리하고야 만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 염려가 싹 물러가버리지. 무슨 비방하고 조롱하고 상관없어요. 영의 눈이 쫙 열려버려.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바뀐 영적 신분은 결코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염려와 근심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들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불어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리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신분과 권세의 능력을 다 빼앗겨 서지를 못해요. 권세는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나타나지. 주신 권세 소지를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사단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받는 거 못 말렸어요. 이제는 어디 가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일곱 가지. 이거 못 누리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못 누리기입니다. 그래서 확신 다섯 가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셔야 돼요. 확신이.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건드려요. 이게 지가 진 줄 지가 누군지 잘 모르구나. 건드린다니까요. 건드려가지고 병신 만들어버려요. 불신자는 안 그래요. 나도 똑똑하고 잘나가고. 이 서울 시내 장안에 누가 빌딩 다 가려있어요. 불신자 다 가면 기독교인도 거의 없어요. 있으면 손 들어봐. 불신자 다 가면 왜 못 가지냐. 사단이 기독교인만 공격해요. 교회만 공격해요. 전쟁교 불교 공격 안 해요. 그럼 자기 말 다 듣고 우상 준비하는데 뭐 하려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이 기독교 여운교 기독교 이거 예수만 이야기하는 특별히 여운교 이거 죽여야 돼. 예수가 그러자 떠드는 서울 장안에 어느 교회 마침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알고 있으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염려란 말은요. 원뜻이 뭐냐. 마음을 나눈다예요. 염려. 마음을 나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염려예요. 두 마음을 품어.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물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크고 작고 귀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부여하게 만드는 주의 손에 있는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의 주사역이에요. 안 보이지요. 주사역이라고. 정신이 누려 보입니까? 영이 누려 보입니까? 마음이 누려 보입니까? 생각이 누려 보입니까? 공기가 누려 보입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다 서론이에요. 본론은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람은 정신이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 정신이 눈에 보입니까? 눈이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천지 바보 등신 쪼다 딸쪼. 불신자들 그거 보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산다고. 여러분은 그 수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라니까. 육적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니까 매일 속는다 말이에요. 이간시키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응을 해야 돼요. 영적 대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하늘의 악의 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왕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래서 정치, 연계,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 음악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요. 그림도 말이에요. 미수도 이상하게 그려야 대상을 받아요. 음악도 막 그냥 막 찬양을 끌고 하면 대상 받아요. 알겠어요? 막 이상하게 해야 돼요. 세상 왕이 사단이에요. 세상 왕. 그러니까 다 잡는 거예요. 다 잡고 있어요. 지금. 잡혀있는지도 몰라. 영적인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늘의 악한 영과 영적 싸움에서 싸우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아시겠어요? 기도.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여 적시 상황과 상관없이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글을 보면 근심은 하나의 버릇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심은 어떤 의미로 하나의 버릇이다. 걱정할 버릇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이 끊어지지 않아요. 걱정 버릇이 있어. 눈만 뜨면 걱정 염려야. 그 버릇이 돼서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비를 오늘의 우산을 펴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 이걸 가지고 염려 속에서 빠져가. 월드 카보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이고 과거를 염려해요. 참 등신이죠. 어제 비 왔는데 오늘 염려해. 어제 비 왔는데 오늘 옷 젖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40%는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닐 일을 염려하고 있고 30%는 이미 지나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과거처럼 되지 않을까. 30% 과거에 내가 당한 것처럼 또 당하지 않을까. 염려 30% 12%는 주로 건강에 대해서 쓸데없는 그러한 걱정을 한다. 10%는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이다. 그래서 남은 게 뭐냐. 8%예요. 8% 가지고 염려 걱정에 잡혀. 8% 이 8%가 실제와 관련된 것이다고 분석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남은 8%까지도 기도로 줄게요. 맡기세요. 8%까지 맡기세요. 8% 못 맡깁니까? 그래서 100% 염려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염려 걱정은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염려 걱정에 잡혀있는 사람은 믿음의 성장도 없고 삶의 성장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거기 딱 잡혀가. 못 받지나요. 다른 지압과에 두고 그 안에서만 계속 염려 걱정, 염려 걱정, 우울증 옵니다. 염려 걱정, 이모 걱정, 불안합니다. 염려 걱정, 온갖 질병이 생각과 마음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와버려요. 바태복음 6장 2출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격치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키 작다고 염려를 밤새로 한다. 키 크냐? 그 말이에요. 키 작다고 왜 그렇게 염려하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키 크냐? 염려하지 말고 높은 구두 신으라 그냥. 지 작다고 왜 날. 눈 작다고 아침에 눈 부었다고 화장하면 신경기를 내냐. 찢어라 그냥 상커풀 하면 끝이다. 하나는 주신다. 어수리예요 그거다. 그 이상을 그렇게 이상하게 험하게 다닙니까? 도저히 코가 낮아서 화장발 안 봤습니까? 세우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게 무슨 이상한 겁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그날 사는 것들은 뭐 미리 미리 염려 걱정하냐.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당장 북한 가보세요. 오직 딱딱하면 목숨껏 탈북합니까? 탈북이라 보장이 되었습니까? 천만 원 주여 탈북한대요. 돈이 없어서 천만 원도 없어서 탈북하면 안 돼. 천만 원 내 탈북비가 엄청 비싸고 탈북 경계가 너무 심해져서 돈이 올랐대요. 천만 원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것도 탈북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15년 전에 연변에서 직접 북한 온산당 만났잖아요. 굶어 죽어간다고. 인육을 먹는다고.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라면이라도 먹잖아요. 라면. 저도 어제 라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점심때 라면. 라면에다가 밥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라면에 깍두기 김치에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10분이면 다 돼. 다 나와. 얼마나 감사해요. 뭘 그렇게 연명한 마음. 라면에다가 여러분 해밤 딱 데치면 딱 오고 10분이면 다 끝나. 뜨신 분이 끓기면 금방돼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정복사는 뭐 짜다라 잘 먹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약약이라. 쇠고기 뜯어보세요. 얼굴 좋은가. 채소를 먹어도 아시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게 건강한 거요. 한마디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 해보세요. 기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 다 맡겨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의 말씀이요. 하나님 믿냐. 나도 믿어라. 아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필절에 평안을 내게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거짓말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염려만 해봐라. 교회를 생각하나 착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염려를 하는데 불신하니라. 위에 주는 척하면서 하는 말이 불신하니라. 그게 이중으로 지속하고 남 속이는 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을 아십니까? 교회에 뭘 했다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행기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말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안 말줄은 미치지 않나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천국방을 쓰세요. 마누라 앞에서 연극을 하세요. 인생은 다 연극이야. 그게 습관되어야 돼. 그냥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 하세요. 잘하세요. 이게 다 천국방을요. 천국방 반대는 아시죠? 지옥방은. 지옥방은 전보다 부정적입니다. 억울하다. 후회된다. 후회된다. 전보다 부정적입니다. 우리 영교의 성도는 주 안에서 기도로 영국적으로 소통합니다. 주 안에서의 평안을 하나님부터 임하는 그 평강을 풍성히 가짐해서 미대의 전진이 있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열매입니다. 8절 9절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그래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듣고 보고 믿고 여러분이요. 이것을 다 행해라. 그래하면 그래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빌리포스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끝으로 건면할 내용을 여기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해봐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평강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맺는 열매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참대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라. 사랑과 칭찬받을만한 덕이 있고 기름 있는 삶을 살아라. 여기 강조를 그리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육 간의 규모 있는 삶을 살아라. 규모 있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우선 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전제입니다. 전제가 깔려있어요. 하나님과 잘 통하고 있냐 너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냐. 대화하고 있냐.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칭찬을 받는다. 사랑 칭찬을 받는다. 제가 우리 영계 사람인데를 지난주에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먼저 스프릿이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세상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 보며 다 잘 보이게 돼 있어요. 다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잘하고 있냐. 관계. 하나님과의 스프릿. 제가 그걸 처음 했어요. 전에는 사랑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징계받고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1대1 시름이 붙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딱 되니까 시안하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24시 통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버려요. 이걸 변혁이라고 해요. 변혁. 변화와 개혁. 지금 세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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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해서 변화를 요청해요. 변화. 변해라 변해. 개혁해라 개혁. SK보면 이상하자. 그 슬로건이 이상하자. 이상하자 뭐예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면 이상하게도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생각 좀 해라. 불신자들도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 회장이 이번에 교도소에서 성경만 읽을 때 하니까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오더라고. 좀 변화가 됐구나. 무속인 말 듣고 교도소 가서 무속인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 듣기로 했구나. 그 부인이 신앙이 좋잖아요. 그 아버지 다, 그 어머니 다 영접식 있잖아요. 그 불교 완전히 통일약사 대불 형태가 노 전 대통령 얼굴이잖아요. 가봤어요. 나랑. 뒤통수 똑같아. 귀 똑같고. 그런데 지금 변화. 예수 믿었다니까. 예수 형 집 했다니까요. 그 딸 때문에. 노소영 씨 때문에. 여러분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문 다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그게 보험의 능력이요.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보험의 능력이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슬피에 좌절을 댄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를 주신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 말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자든지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여야 된다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리브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배우고 복고 본발을 행하라고 강조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이미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빌리브교의 모든 성도들이여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면, 보았으면, 내 삶을 보았으면 너희들도 그리 행해라.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진리뿐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규모를 다 여러분은요. 배운 것입니다. 이 바울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은요. 신앙이 좋은 분들 통해 배우세요. 아시겠어요? 믿어. 저분은 내 인생의 모델이다. 내 신앙생활이 저분처럼 내 신앙생활이 되겠다. 그런 모델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쭉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으로 적용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이겁니다. 본문에 나온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라는 표현을 좀 더 실감하게 표현하면 뭐냐? 매력 있는 삶이에요. 사람이 매력이 있어.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있어. 예수님,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사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인기 짱이에요.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의 어느 현장이든지 인기 있구요. 그렇게 되게 되어있어요. 인기 짱 되는 사람 아무도 없나. 왜 아멘이 하나도 안 다 기죽어버려요. 기죽어서 완전히. 매력 있는 자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어요. 예수를 이상하게 믿으니까, 일법으로 믿으니까 사람이 두 분 다시 안 만나려고 그러지. 보험적으로 믿어보세요. 만날수록 좋아한다는 매력이 있다니까. 왜냐? I'm okay, you, gabriel, but okay예요. 보험이 뭐가 무섭습니까? 선언적으로 있는 그 육신적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다. 제일 무선 게 뭐냐? 영직인 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살인자보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죽인 것보다 더, 세상으로는 사람 죽인 게 제일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 대신 누구 앞에 절하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교만한 거요. 아시겠어요? 교만한 거. 교만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 없인 얘기고. 그거 하나는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거. 그거 사람 죽이니까. 이 보험조로 살면요. 사람 만날수록 멋있는 거요. 그런 말 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오늘 좀 들어보세요. 그거 못 들고 산다면 일단은 여러분을 갱신해야 돼요. 일단 인기 어대간 짱이 돼야 돼요. 매력 있는 삶이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 영계의 저 성도는 바울이 언급한 여덟 가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서 영역관에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래서 영계의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그리시원들 다 되시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가 이외수 씨가 쓴 글인데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나는 근심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다. 근심은 알고 나면 허수아비다. 허수아비는 참새가 곡식이 익어가는 들판으로 가서 허기를 채우려면 필연적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복병들이다. 하지만 어떤 참새라도 그 복병들을 근심할 필요는 없다. 허수아비는 무기력의 표본이다. 망원엔저가 장착된 최신식 장총을 소지하고 있어도 방아쇠를 땡길 능력이 없다. 자기 딴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눈을 부럽던 채 들판을 사수하고 있지만 유사일의 허수아비에게 붙잡혀 불구가 되거나 목숨 잃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다. 다만 소심한 참새만이 제풀에 겁을 집어먹고 스스로 심장을 위축시켜 우한을 초래할 뿐이다. 나는 열 살 때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스무 살 때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서른 살 때도 근심이 있었다. 나는 마흔 살 때도 근심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의 근심들은 모두 어디로 간 뒤 사라져버렸다. 지금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력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허술해진다. 하지만 어떤 포박이라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100% 다 소멸되어 버린다. 이 세상 시계들이 모조리 작동을 멈춘다 하더라도 시간은 흐른다. 지금 아무리 그나큰 근심이 나를 포박하고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왜 시간이 흐르면 100% 소멸해 버리는 무기력의 표변인 헛수아비에 대해서 근심하겠는가? 좀 동감 갑니까? 헛수아비고 겁내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무장을 하고 있어도 아무도 겁내지 않습니다. 헛수아비. 그게 근심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염려와 근심은 사단이 주는 헛수아비다. 따라서 염려와 근심은 사단이 주는 헛수아비다. 사단의 모든 공격들이 그래요. 마음과 생각 속에 겁을 주니까 불신앙이 생겨요. 예배 드리는 게 헛일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어제 것도 걱정이에요. 온갖 염려가 내일 것도 걱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특권 하나도 없어. 옆에서 불신 자고 똑같아. 예배 한 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영증은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참고를 하고 가지만은 전혀 내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이 생각을 기도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 문제 속에 감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니까. 정말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해보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그때 임해요. 평강이 임하면 응답하는 줄 믿으면 돼요. 불안함은 응답 아니에요. 아직 티도 더해. 더 내려놔. 더 믿어. 더 포기해. 그런 지시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속에 떠나면 남는 것은 걱정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세상 말로. 걱정이 팔자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걱정 안 할 것도 걱정이에요. 염려가 팔자예요. 너무 많다. 습관적으로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참 소망과 기뻄이 눈에 보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돌보고 계세요. 참새도 먹이시는데 참샤만 해도 하나님 허락하려면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뭘 그래 염려하냐. 내일을 의미했어. 되어지도 않는 일이었어. 뭘 미리 염려하냐. 영계 전성도는 이런 성경적 평강을 누리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자들 되시길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평안 절대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도와주하사사 평강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합시오. 하나님의 신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놀라운 평강을 회복하는 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하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